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가장 큰 볼거리인 비고쇼. 47미터 높이의 거대한 원형 보조물에 워터스크린이 만들어지고 2위의 라스베이거스 쇼를 뛰어넘는 화려한 입체 영상이 연출됩니다. 귀에 익숙한 명화 E.T. 주제곡에 맞춰 춤추는 분수쇼를 시작으로 레이저 영상과 3D 홀로그램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워터스크린에 나타나는 선명하고 화려한 색감에 중간중간 거센 화염을 내뿜는 불쇼에 여기저기에서 관객들의 반성이 터져나옵니다. 이번 비고쇼는 한국현대건설이 프랑스와 미국의 세계적인 연출자들과 공동 제작한 것으로 세 나라의 특성이 여실히 녹아있어 관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킵니다. 세 나라의 성격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급하고 또 프랑스 쪽에서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아주 날카로운 어떤 아티스트적인 것을 갖고 있고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정비라는 시스템을 원하는데 그것들을 저희 처음에는 박자를 굉장히 못 맞췄어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 쇼를 보신 것처럼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고요. 비고쇼는 태양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주제로 연출되는 쇼로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그 제작 스케일부터 눈에 띕니다. 여수 엑스포는 오는 8월 12일까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하는 주제로 열립니다. CNN과 로니플란행 등 사계적인 매체가 선정한 여행지 1순위 여수 엑스포 이곳에서 비고쇼를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